프로님의 싱니당 누가 보자 잠깐만 태어나서 처음 노래 굵시맞거든? 엇 나 태어나서 처음 노래 굵시맞어 한국 노래 맞나요? 한국 노래 맞나요? 보고 가, 보고 가 바로 가, 가, 가 팡이 노래야? 아, 진짜? 뭔데? 최채폼 김치폼 아 이거 어떡해! 며칠 뿐인가 본데? 나 모르겠다. 그래 그래 말해줘도 돼요? 체채뽕 미친 체채뽕. 그래 그래 말해줘요? 지금 노래 듣고 들어갈게요. 무한공 뚫어주세요, 체채뽕이요. 어려운 거야? 쿠팡이 다 아는 거.. 무한공 아는 거 아니야? 빨라! 이뽕할 Sports 이거 이박사 형님 노래예요? 뭐라고 하게 해? 아니 말은 안 하는데? 뭐 하는데? 방금 그 가사에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2절까지 있는데 1절까지만 하면 가사에요 방금 이게 비트박스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노래 그저 거 하나 만들어? 아 솔직히 맞 fiquei 이 노래 이 노래 그쪽은 아나요? 처음 들어보았요 이 노래 그쪽은 아냐고요? 내가 보기에 2개 다 망했었거든 그쵸 아니 근데 는 어떠요? 근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건의들이라면 아니 기훈이가 이미 봤는데 바꿀 기회를 준거답체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아니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냈어요 얘기하시고요 채팅창에 따라서 할게요 아니 형님이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랬어요 소통과 통합을 중요시한다고 그때 얘가 혼자서 정하고가지고 우리가 피해본 거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근데 뭐 망치 아가리에요 왜 이렇게 조직 얘기를 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요 방금 그 부분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다에 관자 말고 노란색깔로 바꾸자 바꾸자 1번 바꾸지 말자 2번 근데 바꾸자 1번 해주시면 아까 노란색깔로 노란색깔로 할게요 저희가 그걸로 말고 바다에 관자 말고 1번 바꾸자 1번 야 형님야 형님야 보답하다 다다다 과자 나가세요 얼마나 더하세요 뿅 솔직히 뭘 말하지 말해 딩디렐랑 딩닭딱딱이 이것만 모르겠다 이거 뭐 근데 여긴 찬스인데요 어? 탐스 1, 2, 1, 3, 4, 5, 6, 6, 7, 9, 10, 10... 아니 그거잖아! 아까 전에 그거 아니야? 알잖아! 근데? 이거 슬램범버그가 있을 때. 그래 차라리잖아. 이걸로 해 이걸로 해! 그러지마!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 채채김치포 다 알아! 심지어 미쳤네 일자라요! 나 다 알아! 나 키는 작아도 농구를 진짜 좋아! 그러니까 당신이 할아버지 사람들이 외운 일을 못 보잖아요, 자. 오케이, 가. 자, 슬랭으로 또 원곡 드려야 된기나. 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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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2절 너무 어려워요. PD님, 이거 애초부터 2절까지 하는 거 솔직히 물이 됐으네. 맞아. 아니, 도맡더니 물이 됐어. 그러면 저희가 기회 몇 번 남았죠? 지금 21번이시죠? 예, 예. 거기서 팔 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해서 알려드려요. 아니, 몇 번. 이거 안 할 거다. 13번, 13번. 13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11번 할 테니까 1점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왜냐면 대신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래 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11번 할 테니까 1절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럼 나는 다른 걸 제안할 테니까, 시청자 의견에 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2절을 하게 되면, 2절을 딱 하나. 1절 빼고, 2절만 하게 되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향이 강해서 QP 200개 뿌릴게요. 검빵이든 페인든 아이든 부작용으로. 아, 그러면 저한테 이득되나요? 자, 시청자분들 2절을 할까요? 1절을 할까요? 1절, 1절. 솔직히 너의 팀백 그건 아니라도 괜찮아. 야, 야! 좀 사서 써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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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pas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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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진짜 결정 다해! 물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건 참아야 되니까 2절부터 노래 틀어주세요 2절이 많죠? 마이크 사망이 맞네? 근데 저희 그거 해야 돼요 그 뭐냐 잠시만요 마이크 사망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다해 기다려 한 잔 잦다 지금 안 돼요 안 드세요 자 그래서 1절 2절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1절 2절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이프님 제이프님 그 쪽에서도 제안을 했었습니까? 그럼 저희도 하나 얘기할게요 만약에 1번이 도배가 더 많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 단속독이 직전에 한 이상이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1번이 더 많을 것 같아 도링이 있는데 희해졌어요? 아니야 그래야 의심을 돌릴 수 있으니까 상위랑 사귄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상위랑 사귀랑 사귀랑 상위랑 사귀랑 사귀랑 없지? 뭐하지? 뭐? 오빠 뭐해? 1만으로 많아 1만으로 하셨어 아니 근데 상위타리 말고 물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배만 가리고 까지면 까지 그래! 알겠다 그러면 덤으로 100까지 같이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위 더 많으면 4명당 100까지 까세요 4명당 100까지 까세요 그냥 제 말은 벗어가지고 벗어서 100까지 오케이 장난! 아니 100까지만 까면 돼요 여러분 아니 배만 쳤으면 돼요 그래서 책임감 써주시면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올려주세요 1번 그러면 잠시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2절 해 나 사실 다 알아 나 2절 해 어차피 너 1절 다 모르지 근데 왜 모르지 너 1절 모르지 아 어떻게 형성하라고 했지 야 너 1절 모르지 시청자들이 1위래요 1절 갑니다 자 수렴 정도 틀어주세요 2 tooth 2 cursus 4 5 5 6 2 6 듣고 가세요 듣고 가세요 듣고 가세요 듣고 가세요 조회할게요 슬램덩크 자 여기 크레이지 포유 슬램덩크까지에요 갈아버가 가야되는거죠 갈아버가 갑시다 마시는 흔들때 꼴이 나면서 빠지고 오고 내 처음 봐서 생각 안 나 그 다음에 맞아 근데 우리 순서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상한 치아가 됩니다 순서 왜 좋아야 돼 아 근데 우리가 순서랑 한 잔깔을 다 부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갈아버에서 이긴 중서도 1,2,3,4,4,4,4 우리 맘대로 피디님 지금 잠시 잠깐 나 뇌정지당 그러니까 뇌정지한테 내가 도와준거야 갈아버에서 이긴 사람 중서도 1,2,3,4,4,4 아니 우리 자리에 이곳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자리 붙잡았잖아 무슨소리? 뭔소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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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들으셨으니까 MR 바로 들어가야돼요 MR 끄어주세요 어린이 2,5,4,4,4 나도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뇌정지당 상대방 아뇨정지 뭐? 어 아아 빛나게 달려와자 내 몸 모른다 이거네 아니 처음부터 형님이 1절 뭐지? 모른다 1절 뭐지? 딸기다 씨 10번 나갔어요 오케이 내 몸 지금 개인가야 개인가야 나 니 잘 들어가라 형아 니 진짜 얼굴만 입으면 다른거 다 졸려면 안 있긴데? 아 그래 저 딸기다 씨 과외하는게 얼마나 걸려요? 뭐요? 저 화장실 안 왔어요 갔다올게 갔다올게 누나 오줌마를 보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아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그치지 말아 우리 함께한 냉세위에 모든걸 걸 수 있어 5,6,7,8 우리 함께한 냉세위에 4분에 4박자 우리 함께한 냉세위에 모든걸 갈 수 있어 나 함께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 아니 나와? 우리 냉세위에 우리 냉세위에 우리 맹세위에 우리 맹세위에 저에요? 오빠 안달려 자 시작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우리 맹세위에 우리 함께 봐봐 우리가 봐봐 우리가 지금 모여있잖아 그럼 우리가 함께 맹세를 하는거지 우리 맹세가 함께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맹세를 하고 있는거야 5,6,7,8 우리 함께 맹세위에 모든걸 걸 수 있어 모든걸 갈 수 있어 맹세위에 모든걸 갈 수 있어 우리 맹세위에 맹세 다 해봐 뭉쳐봐 모든걸 다 걸 수 있잖아 그렇지 5,6,7,8 우리 함께 맹세위에 함께한 냉세위에 모든걸 갈 수 있어 오케이 시작 힘든 시간 들리지만 난 웃을 수 있어 내른가? 내른가요? 시작할까요? 언제까지나 날을 웃고 사랑할래가 있잖아 뜨거우니 들을가 여기까지만 해보자 아니 여기까지만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지금 재배를 해야 돼 판라 판라 우리 함께 내 생각에 cleanse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물이 왜 작구나 받아볼 받아볼 아 또 잊었어 10, 2, 3, 4, 4, 5, 5, 6, 6, 6, 7, 7, 8, 9, 9, 10, 10. 연락 주세요 1, 2, 3, 4, 5, 6, 7, 10. 1, 2, 3, 4, 6, 7, 10. 1, 2, 3, 4, 6, 7, 10. 2, 3, 4, 6, 8, 8, 9, 10. 한껏 남겨서 두 분 한 수 없어 두 분 한 수 있어 너의 술에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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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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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노래소리가 너무 크네요 자 오케이 2절 오빠 2절 조금만 지금 화장실 못다 오실게 알려줄게 너 갔다 올래 화장실? 나도 갔다 오면 안돼요? 아니 뭔데 넌 둘 다 잠시만 나도 갔다 올래 잠시만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만 하세요 술 먹을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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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못할게인데 제발 진짜 부패? 오케이 빨리 가위바위보 아이 늦게 냈어 늦게 냈어 늦게 냈어 늦게 냈어 빨리 가위바위보 오케이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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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끄덕 이제 갈게 나 어디서 바로 오면 나도 수사하고 오면 아니면 저 꼬비뼈이라도 하나 주세요 기윤씨 남자들 1층에 있어요 빨리 가위바위보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휴지 있나요? 혹시? 피 닦아야 돼가지고 알겠어요? 네 남자들 1층에 빨리 가위바위보 그 다음 뭐야?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나 맞네 슬랭 덩쿨 돼요? 자 자 아니 인사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제 것만 해요 자 너 시 둘 시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사랑해가 있잖아 정이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너의 시선을 느껴 너의 시선을 느껴 너의 시선을 느껴 야 하아 잘 봐라 내가 알려준다 어 사랑해 사랑해 너 뭐였지?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 해라 모든 걸 걸 수 있어 아니 뭐 모든 걸 걸 수 있어 아 아 아니 뜨거운 환호를 하 아니 진짜 아니 본 적이 없었어 슬램더 걸을 아니 오케이 빨리 봐봐 자 저기 환호하는 따라해 빨리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오케이 너의 시선을 느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네가 뭐지? 처음에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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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걸 수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아 아니 좀 더 아니 중간에 비해서 뭐 싸우는 거야 아니 뭐 요실금 있냐? 심하러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딱 1분 동안 강의한 거 정확히 해라 사랑할 내가 있잖아 이가 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 다음에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신속 기사 모든 걸 걸 수 있어 아이고 자 다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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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봐봐 환호를 존나 많이 하는데 이게 고갯소인거든 저거 막 쟤만 보여있는거니까 너의 시선을 느껴 그냥 뭐 잡아야지 놓치고 싶지 않을까 놓치지 않아 언제 언제 바로 지금이야 오케이 놓치지 않아? 그렇지! 놓치지 않아 지금이야 노즈 아래 아래 말 풀어주세요 돌파는 이렇게 사기는 제한시간으로 시청자들 그러셔서 딱 고토강이 2분만 할게요 여기 방 없어도 불타는 코트 속에 아니 김윤다씨 제가 김윤다씨가 너무 불쌍하게 해서 그러는데 자리 맞고 기회 한 번 줄게 가위바위바 이거 그냥 빨리 떼어놓을 줄게 아니 자리 맞고 뭐 다 까놓는데 아니 자리 맞고 뭐였지 아니 뭐였지 아니 그러면 피디니 이건 안됩니까? 야 진짜 김윤다씨가 엑스메이잖아 피디니 진짜 세명 곱박대가리 이거 안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 남았을 때는 저희 상의안에 엑스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빼고 하면 안돼요? 불타는 오케이 불타는 이거 아니 이렇게 합시다 아니 피디니 이거 합시다 마지막 세 번 남았을 때 저희가 엑스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절을 틀리더라고 그냥 넘기고 나머지 세 명만 체크해주세요 뜨거운 코트 그러면 그 구절로나 엑스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춤추고 계세요 그렇지 우리가 지고 가라 오케이 오케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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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시만 내가 좀 가르쳐 닥치라 다시 다시 해봐도 2분이죠 지금부터 2분 주세요 5, 6, 7, 8 뜨거운 코트 노래하는 코트 하나? 노래하는 코트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운만 볼까요? 뜨거운 코트 코트를 갈라야 될 거 아니야 5, 6, 7, 8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속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하하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다 맹세 위에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이런 사랑할 애가 있잖아 그 다음에 뜨거운 코트 저기 이거 비교해도 돼요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뜨거운 걸 느껴 뜨거운 걸 느껴 뜨거운 걸 느껴 너무 뜨거워 다시 가자 자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내가 먼저 쳐다보고 있을게 너의 시선을 느껴 그러면 너의 시선을 너의 시선을 오케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속에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속에 맹세 위에 그건 내가 알겠다고 맹세를 위에 맹세를 위에 맹세를 위에 가라고 한번 건배 아니 니 한참 위아래 위아래 이 시선을 이렇게 존다 맑없고 막 웃어 아 위 위 너의 노 브랜드가 아 잠깐 싸봐요 어떻게냐 엘리에.. 아 진짜. 진솔이 한 번도 쓰면서. 뭐든 우리 함께 한 엘리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여기서 엘리에 찾아내야 돼. 이번에 틀린 엘리다. 오케이. 실수해라 씨. 예 말해주세요. 쩝쩝쩝 쩝쩝쩝 좋아 좋아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대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자 저기 저 사람들 속에 화목 속에 화목 속에 화목 속에 화목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저 기근혁씨 네 기근혁의 도전 6번 남으셨어 아니 형이야 저기도 너는 누구야? 니 뒷걸이 했지? 아니 내가 오빠가 계속 넘기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개가 더 있는 거야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저 사람들 속에 저기 저 사람들 속에 그럼 이제 다 시라야 아니 수정은 처음 하실 거야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잃을까 다시 하나씩 세는게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잃을까 두 번 내꺼야 두 번 내꺼 너의 시선을 잃을까 다시 다시 세는게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잃을까 나를 묻히지 않아 너의 시선을 잃을까 너의 시선을 잃을까 너의 시선을 잃을까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시작할까요? 오케이 잠시 왜 찍어? 왜 찍어? 왜 찍어? 애마를 끊어주세요 내 머리 한 번 찍히자 끌려봐 가자 잘한다 잘한다 시작 우리 함께한 벤세니에 그렇지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 잊지마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 날 나를 믿고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저기 저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흐르필아 저기 저 환호 맞잖아 아니 야 뭐래 왜 사투리를 썼구나무 뭐 저기 저? 저기 저 같은 거라고 아니 저기면 저기지 잠시만 나가면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다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그 다음 시간 아 나를 얘기해서 빨리 이런지 이거 좀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줘 4번 남았어요 아니 잠시만요 아 진짜 안 까먹었거든요 아무 걸음 못했죠 아무 걸음 아무 걸음 아무 걸음 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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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PD님 어차피 엑스틱맨인 것 같으니까 우리 만약에 이기지 이 판단하다가 3번 남거든 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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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누 너 필요없어 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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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벗어버려요? 슬픈 포티를 가리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댄스에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남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날 잊고 사랑해가 있잖아 저기 황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누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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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흐름이야! 네! 이 순서에요? 아셨죠? 와서 보세요 잠깐 잘못 알려주셨어요 잘못 알려주셨어요 얘기하실래요? 만약에 다시 물 돌려봐서 PD님이 다시 주실래요? 잠시만 내가 호소할게 아니죠? TV님이 아니라 PD님 만약에 아까 전에 다시 물 돌려봐서 본인이 시소하시면 저희한테 기회 20번 더 주실래요? 그래서 PD가 맞대요? 아니 잠시만 내가 맞으면 어떡해 내가 맞으면 어떡해 내가 맞으면 어떡해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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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잖아 X맨이야 나 진짜 떡방이라서 틀렸는데 X맨이야 X맨을 기능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X맨이야 자 우리 3간만 맞거든요? 향이 빼가자 솔직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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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빼가자 나 근데 팡인을 빼고 싶기도 해 난 왜? 나 진짜 잘 알았는데 자 그러면 X맨 빼는 거는 시청자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가 있어요 몇 번 남았어요? 뒤에 누가 X맨 아니 뒤에 몇 번 남았어요? 아 몇 번 남았다고? 그니까 쟤가 너의 시선을 느껴 네가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모르는 자 이렇게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놓치지 않아 여기서부터 그니까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그렇지 기다려 날 모르는 바람에 함성을 향해 아 좀 안 때리면 안 돼요? 바람에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을 던져 내가 있어 내까리로 가슴복 찬 아니 내까리로 슬램덩크 근데 아니 나 자리 바꿔주세요 X마때려 못한다고 X마때려 너의 시선을 느껴 이 폭행기로 싸요 진짜 김기머랑 똑같은데 정리를 할게 정리를 할게요 누구를 뺀 거 아닌가요? 아니 잠시만 얘 근데 그게 평양이도 좋은 거 같아 아니 나 존나 잘하고 있거든 지금 기사이 제일 좋아 와 상아 너 지금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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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빨리 저놈 빛이 모아 참나 진짜 이거 애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을 못 추워 하시겠어 야 그러면 우리 투표에 보자 누가 X마때려인 것 같은데 아 내 빼락 하잖아 내가 빼락 하잖아 내가 빼락 하잖아 너를 빼락 하잖아 너는 빼락 하잖아 상아 상아 넌 너 누구 X마때려인 것 같은데 왜? 나는 X마때려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노래가 다 불러다는데 누구 X마때려인 것 같은데 네 그래 내 경찰이의 멍청아 X마때려 내가 너무 잘 땀면 다 찌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 찌나 아니 근데 왜 때리려고요 너 너무 아파요 네? 내가 미사다 근데 형님 저 무릎 빠지면 눈이 아프다 뭐지? 눈이 빨지나 아 진짜 답답하네 10만대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잠시만 하나 지금 38분이에요 40분까지 드릴게요 아니 근데 PD님 이거 절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뭐라 그래? 아니 왜냐면 X마때라 솔직히 나 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빡대가리 같아요 아 진짜 빡대가리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빡대가리가 아니라 아 깜짝 놀래? 아니 과거 변호사 X마라 하시는 분인데 저는 플레이즈 없어요 한 번인가? 그래서 2개 빼실 거예요 내 시각 그냥 빡대가리야 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 1절 안에 2절이 음에 신경이 안 나 아 빼 빼 빼 빼 쟤 빼 쟤 빼 빼 빼 쟤 빼야 돼 이거 나 아니야 형 지금부터 이번 주 돼요? 지금부터 X마라 진짜 내가 볼 수 있으면 팡이야 팡이 야 내가 못해 왜 맨날 내가 가 있어 왜 맨날 내가 가 있어 더 팡이가 없네 왜 맨날 맨날 10번째 야 야 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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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볼반 씨나요? 아니 그러면 향기를 빼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저희도 피디언도 못하니까 좋아해 자 그러면 뭐부터 가보자 자 뭐 아까 뭐지? 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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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해 줄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렇죠 그렇죠 네가 놓치지 않아 빨리 따로 해봐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흠이야 그러니까요 한 번씩 말해주세요 날 불러 불러 날 부르는 아니 근데 바람의 향 상관없는 상관없는 아니 왜 내가 부른다고 내가 틀려도 상관없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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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팀 아니 피디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구성원이 엑스맨 한 명인데 구성원 세 명이 맞나요? 진짜 물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대답 안 해줄 거 야 이거 나 없었으면 진행이 아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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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게요 자 향이 향을 지금 뽑으신 거죠 그럼 네 향을 뽑으신 거니까 그러면은 어 진행을 하고 향이 소절은 향이가 계속 불러요 근데 틀려도 봐줄게요 아 잠깐만 내 바지 왜? 그러면 저희도 재앙 하나 볼게요 뭘 재앙 하나 볼게요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기훈이가 리액션 해가지고 인정 인정 올라가면 한 번 더 듣게 해주세요 1절 기훈이가 리액션 해가지고 빠져 기훈이!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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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훈이 리액션 한 번 해 이러나 해 빨리해 빨리해 뭐해 뭐해 빨리해 리액션 아무거나 해 2점 받긴 해요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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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노예전 미디어 kids 천원 네 어딘지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한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원만을 있어 언제 내가 씹어? 생각해봐 나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부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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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틀려도 틀린게 아니다 내는 틀려도 틀린게 아니다 내는 아니다 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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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느려 고맙게 하셨어요 지은경씨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목소리가 카메라에 안들어가요 다시 한번만 더 해줘 오빠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긴 오빠 지금 쇼하고 있어 나 아니라고! 자 여러분 엑스맨을 DJ분들하고 시청자분이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엑스맨 이 게임이 실패했을 때 원래 엑스맨이 느끼는 건데 시청자나 DJ분들이 맞추시면 그 엑스맨은 저희가 선물을 안 드릴거고 엑스맨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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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어차피 틀린거 나도 X땡에 쓰면 X땡에 만들어야겠다 솔직하게 말았다 진짜 솔직하게 다시 알려줄게 그러면 잠시만 우리한테 바로 번호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는 아이템이 파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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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파괴되고 예를 들면 진짜 썩박이라서 진짜 다음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나는거고 지금 엑스맨이 한번만 들어봐요 엑스맨이 지금 자기가 자기가 안 풀려도 풀려주니까 지금 숨어있는거야 진짜 제발 진짜 인정 진짜 한번만 믿어줘 나도 빡대가리거든 나도 빡대가리인데 나는 드림을 솔직히 외워 이 정도는 외워지 솔직히 진짜 개 개 개 개 개 개 빡대가리 아니었어 이거를 진짜 외웠는데 이거를 왜 못 외우냐 슬램방크가 마트원한테 돈이야 나도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나 9치 나 9사 몇 살이에요? 88 말 못 외우네 내가 서운 먹고 일하고 있어 열심히 좀 하자 아 근데 얼굴 봐 쟤 핏이라고 야 진짜 열심 나는 솔직히 엑스맨 누구 같냐면 나는 기훈이 같거든 진짜 왜 저에요? 기훈이야 나 진짜 불안치고 나 진짜 마피아 때부터 저 뒤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이런 말 할 때 파괴이가 적극적으로 달려다 놓으면 재해가 있어 지금 베퍼야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 마피아 진짜 야 나 30살이야 야 마피아 때 생각 안 나냐고 진짜 근데 내가 진짜 바람을 한 줄 전달이에요? 야 누구님 많은 얘기 하지마라 아니 진짜 바보는 꺼져 아니 마피아야 찌맛박댁하냐 뭐야 자 형님 조합 남았고요 아 좋아요 지금부터 가사 상의할 시간 이분들이 자 지금 좆바로 들어 해야 돼 자 놓치지 않아 네 스태프분들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바람의 함성을 향해 바람의 함성을 향해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그 다음 네가 가슴 벅 찬 열정을 뜨거 가슴 벅 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외치고 싶어 외치고 싶어까지 네가 하는 거야 외치고 싶어까지 네가 하는 거야 외치고 싶어까지 네가 하는 거야 외치고 난 존나 길어요 길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나 뭐라고 네가 뭐였지? 다 다르게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 찬 열정 가슴 벅 찬 열정? 가슴 벅 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이거 이거 같았나? 미안하지마 왜 내가 존나 길어? 아닌데 내 장보다 존나 길어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박차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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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아파요 불이 맹세한 약속이여 입마다 내 진짜 내 진짜 너무 억울하다 입마다 내 아이가 안 돼가 내가 안 돼가 내가 안 돼가 내가 안 돼가 내가 안 돼가 이거 입마 입마 이만 해도 바다 머리 감는다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답답하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고 너에게 가고 있어 저 환호 속에 너를 찾아 내가 달려가고 있어 와 저 와중에 가사 틀린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면 아니요 이만씨 제가 그러면 계속 저한테 제안을 주시니까 마지막 한 번 기회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나머지 두 명 있으시잖아요 깍두기 하나에 나머지 두 명 있죠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을 향기처럼 깍두기로 만들고 딱 마지막 한 번 해보세요 이러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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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박지지마라 게임하는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사기 좀 바꿔주세요 계속 때리고 아니 빨리 해 야 우리끼리 맞춰봐 자 자 저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감성을 향해 하늘의 한해 내 몸을 던져 내가 있어 침 목차니까 아니 이게 주입니까 대박 너 가슴 못 찬 대전을 끊어안고 발차올라 외치고 싶어 그리지 아니 씨X 왜 좀 때리면서 가르쳐? 졸업수의 결득탐이야 씨X 왜 잠뜩이 새끼야 야 유가야 자 마지막으로 가르쳐자 바로 지금이야 그럼 형님 저 공바라지 10년 넘어 10년 넘어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형님 바로 지금이야 하기가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암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뻗한 열정을 끌어안고 발차올라 외치고 싶어 다같이 크레이지 같이 해야 돼 크레이지 포 유 아 뭐 건드리고 내가 볼 때 시작해도 되겠어요? 자 저희가 요번에 마지막 뒤에 저희가 이기면 샤워 없이 그냥 그대로 집에 가시면 돼요 부산이시잖아요 네 여기 경기도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야 이 씨X야 니 때문에 지금 니 부산까지 태워 뭔새끼 지고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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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지금 시청자들이 고기 불이하자고 하시는데 본모습 그대로 입고 고기 구워 드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기 주신다면 고기 주신다면 고기 주신다면 고기 주신다면 고기 주신다면 고기 주신다면 자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벗한 열정과 열정을 늘어나다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그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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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게임 뭐가 안 들어 그냥 내 혼자 해도 내 혼자 해도 와 이는 양빵립을 제가 넣어 갑자기 혼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면 해요 왜요 왜요 조절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저절로 아무것도 못하겠어 우리 같이 하세요. 암모도 맞춰줄게. 자, 기다려주세요. 암꽃도 못해. 됐어. 아, 저기 구리하는 거잖아? 아, 마지막 손딴다, 생각 안 나. 우리 함께 와 댄스에 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헝!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날이 빚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자 속에서 너를 찾아가 느낄 수 있어 뜨거운 게 좋아 아, 뜨거, 뜨거, 뜨거 날 부르는 바람에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전전 내가 있어 가슴벅찬 열정과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크레이싱 파이어 크레이싱 파이어 크레이싱 파이어 크레이싱 파이어 크레이싱 파이어 짜당땅 짜당 자, 오늘 나 뭐 들렸어? 뭐 들렸지? 젠간노래다는 뜻이 났는데 아, 이건 진짜 내 혼자 이름을 잡아라. 나 뭐 들렸어? 아니, 이거 노래로 바꿔도 그래. 한글창 들렸어요. 한글창 들렸다고요? 아, 아씨 열정을이 아니라 열정과가 아니라 열정을 우리 솔직히 박명수꺼 했으면 벌써 이게 통과가 본적 진짜로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외부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엑스맨을 맞추시는데요 네 엑스맨을 못 맞추면 저희가 선물로 엑스맨한테 여려를 보여줬거구요 엑스맨을 맞추게 되면은 엑스맨은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양팡이 난 진짜 야, 얘들아 얘들아 제가 여기서 하나 어차피 뒷부리 방송을 켜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엑스맨을 엑스맨을 만약에 맞췄어요 아니, 못 맞췄어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엑스맨 방송을 켜시기 어때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하세요? 아, 맛있다 그런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거는 아니, 중요한거는 얘가 엑스맨이라니까 아니, 저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아니요 니가 매일 중요할 때 열정과 이렇게 했잖아 그걸 어떻게 외워요? 이 사람들 다 뭔데요? 나도 진짜 빡대가리야 나도 빡대가리야 나도 빡대가리야 나 공부하는지 초등학교 이후로 하나보다 조금인데 나한테 엑스맨이라고 하던데 아니 야, 여기다 오잖아 자기가 빡대가리 나 빡대가리야 슬랩동스 봉도 있잖아 오빠는 나는 근데 말한척으로 나 어릴 줄 알았어 나도 슬랩동스 봉도 줬어 그치 어릴 줄 알았어 아니 저 야 나 진짜 엑스맨 아니거든? 근데 나도 심장이야 아니 빡대가리 형은 아니 그러면 엑스맨일 수가 없어 솔직히 여기에다 향이 씨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손 들어보세요 향이 같다 내라고 생각한다 손 근데 인아는 아니 근데 나는 억울한게 형님도 이거 저 혼자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해서 실패하면 내가 엑스맨이야 진짜라니까 내가 엑스맨 맞아 근데 형님은 존나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럼 난 엑스맨 아니야 아니야 빡대가리 씨가 엑스맨이야 저야 미쳤다니까 얘 진짜 미쳤다 야 여자 엑스맨다 야 여자 엑스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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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새끼? 빡대가리한테 안 빠져볼래? 나는 빡대가리 형 만약에 마피아잖아 마피아가 엑스맨이잖아 소름 돋아서 그냥 죽을 거야 아 진짜로 아니 이렇게 열선과 모든 열선을 내면서 근데 그게 다 자기 열혈 때문에 안정을 참으려고 진짜 자기가 단주히 열혈 때문에 나 아니야 나 진짜 개 썩박이야 그냥 이렇게 할 그게 없어 나도 나도 야 나도 너무 허무해 나 부산에서 여기까지 비 많으면서 나도 참으려 2시간 밤 걸려서 차 타고 왔어요 저는 운전을 직접 하고 왔다고요 나도 나는 비차를 3시간 타고 차를 1시간 반 타고 왔어 이거 좀 오만해 형 가잖아요 우리 다수걸로 하자 다수걸로 해 오케이 다수결로 해 다수결 아니 왜 나한테 또 그러네 여러분들 나 팡이 같아 나도 팡이야 나 피한데도 울어 진짜 씨끈아 아니야 팡이야 아 좀 잠깐 니 말을 진짜 팡이야 나 암이라고 팡이라니까 나 암이라고 니라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누나 진짜 안 예쁜 거 가슴 맞췄잖아? 야 뒤졌어 진짜. 자, 누나. 또 운다! 심화랑 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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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사람을 할 거예요? 아 저 만약에 근데 권한을 주세요. X대로 말 한번 드릴게요. 네, 진짜로. 성은이 상의해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내가 만약에 1조 성공하면 나 믿어야 돼. 아, 알아요. 형님은 믿는다니까요. 나, 나, 해. 나, 해. 가. 일만 주세요. 아니, 길러야, 일정하는 사람. 일만 주세요. 저요. 제 마음을 돌리려고 지금 그런다니까. 멍청한 게 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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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왜 기운이... 아, 왜 기운이 얘기야? 왜 기운이 얘기야? 뭔가 모르는데 되게... 지름해? 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아무것도 못했죠? 너에게 가고 있어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 함께 한 맨날 우리 함께 한 맨날 모두 있을 수 있어 오,시 등강 길은 시간 분들이지만 나를 쓸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날은ени잖아 저 길이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못 찬 열정을 끌어안고 하차 올라 외치고 싶어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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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세요? 너 친구해 너잖아 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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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양팡이야 양팡이야 난 양팡이야 기훈이야 기훈이야 오빠라 제일 처음 방해했던 이유잖아 얘 아니다 그렇게 치면 너네 쓰면 돼 내가 뭘 방해했는데? 몰라 시청자 시청자님들 조니가 양팡이라 생각나 형들이 양팡이라 생각나 조니가 양팡 진짜 양팡 난 기훈이 같은데 모든 걸 걸 수 있어 피디데이 카운트타운 주세요 저 집어갈게요 다 집자 그냥 다 같이 집자 너 스파이지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집자 자 하나 둘 잠깐만 너 스파이지 나? 엑스레이 맞으시면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게 있어요 무슨 표시요? 엑스 표시가 있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노래 주세요 저 이거 다 해거든요 봐라 왜 기훈이가 됐잖아 기훈이라고 했잖아 엑스레이 동료의 징표야 노래 주세요 누라고 하려야 나야 슬랩 받고 노래 주세요 저는 엑스맨이 양팡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엑스맨이 동민이시죠 어 한 명 찾았으니까 기훈 지금 양팡 씨 찾았으니까 저희가 기훈 씨 열혈 들어가시는 거예요 양팡이는 아니 저는요 아니요 팻밥이라도 주세요 팻밥이라도 해주세요 살매죽요 살매죽요 하하하하하하 야 내가 아들락하면 너희들 팻밥이라도 팻밥이라도 해주기로 했다고 팻글럭까지 해줘주냐 저희가 알고 계셨던 거는 향이도 원래 빡대가 있고요 어 근데 팡이 팡이 역시 잘하네 야 근데 봐봐 이거는 억울한 게 저는 그러면 아니 그러면 PD님 두 명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명 맞췄으니까 저는 열혈 반만 들어와주세요 저는 단 열혈 들어와주세요 장식아 감독님 아니 장식아 감독님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큰손 많아줄까? 아니 큰손 많으니까 네 루카를 좀 밀어야 돼 됐어 젖자가 어떻게 해 오케이 반 열혈 가드릴게요 좋아 좋아 좋았어 그러네 낙하시마 오는 걸로 아줌마 슬랩도크 저 이거 다 했거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쳐 잠시만요 놀게 가고 있어 왜? 얘가 진짜 바보인 놈이야 얘가 얼마 전에 인생 많아지 슬랩도크 했었어 아 진짜 슬랩도크 슬랩도크 했었어 슬랩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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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좋네요 아 저도 이거 슬랩도크 아 뭐라고 했어 아 flesh 진짜요? 다 많이 진짜? 다 진짜요? 지금 바로 뒷뿌리하러 갑잖아요 자 이제 블로닝 하시고 뒷뿌리하면 되고 여기 있는 분들 저희가 해 드리고 어느 정도 선물로 이렇게 드릴 때니까 아니 형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꼬치 찼어? 꼬치 찼어? 괜찮아 버려 버려 너는 뱅가이 빠지마 그러면 아 버렸냐! 비키니! 비키니! 빨리 가 비키니 해 알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비키니 아니에요 네? 비키니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비키니 거 어? 내가 비키니 거 진짜 비키니 스파리트 구경이 돼 왜 안 돼? 그럼요 뒷뿌리 방송은 기훈이 방송으로 키우면 되는거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럼 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네 방송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불칭이니까 아 근데 파이브는 어떡해 뱅이 뱅이 뱅을 볼 수 있겠지 예를 보죠 팡 양성껏 쓰니까 뱅푸드 잠시만 뱅푸드 잠시만 지가 못했으니까 잠시만 두개 봐봐 뭘까 니가 뭘 봤는데 어? 니가 뭘 봤는데 하하하하하 왜 불고 났어요 물을 봤는데 나도 잘 안될지 봐라 비쳐서 봐라구 아 비쳐서 봐라구 아 비쳐서 봐라구 아 비쳐서 봐라구 네 향의 주신가요? 하하하하하 이건들 준비하고 200만원 넘게 썼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 공판 같잖아요 맞아 진짜 작살나요 근데 이건 지 하헤이 꺼를 준비해야 되는게 하하하이가 200만원 넘게 썼어 그리고 형님들도 다 도와주셨다고 그럼 맞아 그럼 하하이 맞고 바로 가자 네 이건들 추천 이거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진짜 업바트로 중요하거든요 아빠는 내가 할지라고 나 불타게 들어가라고 아아! 좋아! 사이가 반대하자! 우리 뒤에 패스트 아! 팬들 감사합니다! 아! 팬들! 아! 좋아요! 아! 팬들! 아! 팬들! 시청자 몇 분 보고 계신가요? 아 근데 난 팬티 안 갖고 왔는데 4200분? 7500분이요? 5,000,000,000,000,000? 최상민 우아옹 수상뿐! 그러면 맞서 님! 클럽 부끄러워라 틀어주세요! 좋다! 클럽 부끄러워라 틀어주세요! 오케이! 자 팬들 이거 향신들이 봐야 해 주시거든요? 우리 재밌으니까 내 팬들 가끔 편한 멘줄 거거든 하트스는 시스템이 부탁드릴게요 한 개씩만 부탁드릴게요 가자 가자! 글 시간 느리지만 나는 웃을 수 있어 인생까지 다 땀을 입고 사랑을 다 입잖아요 저게 바로 한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모지é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불이야! 날 부르네! 바람의 벗속을 향해! 바람을 향해! 해가 할 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슬랩도 부어! 슬랩도 부어! 슬랩도 부어! 그런 꽃 박사올라! 왜 슬랩도 부어! 자, 그러면 펜디님! 뒷뿌리 방송은 바로 가는 건데 가장 켰다가 켰고 쉬고 바로 가는 거예요. 잠깐 쉬고! 그럼 몇 분 뒤에 방송 켜는 겁니까? 30분 내로! 1시간! 30분 내로! 혜연이가, 네가 마무리해 줘. 네! 오늘 상해의 도전 3탄! 여러분! 야이씨! 야이씨! 오늘 상해의 도전 3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재밌어해 주세요,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클바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하신 굉장히 세분께도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 고생하신 카메라맨 우리 제작진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가 도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와! 1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향이 도전은 계속됩니까? 향이 도전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4탄, 4탄, 5탄, 6탄! 하하하하하하하하 4탄! 입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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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30분 뒤에 향이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